스프라이크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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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QX 수류탄! 알지 않나요? 속도를 났어요! QX는 터벅겨! 터벅겨! 야 이거 진짜 의미있는 교전으로 에란겔에 남았죠 그동안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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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레스를 확인했거든요 한 명 기절시켰고 파비안이 한 번 속여줬고 수류탄에 들었거든요 포레스! 맞죠? 슈퍼의 주인이죠! 아이즈일도 봤거든요! 이 슈퍼의 주인이에요 포레스! 저 그 자체! 파비안 수류탄! 바깥까지 찍어냅니다 스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